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정샘물의 에센셜 올틴트 리무버예요. 입술 위의 틴트를 올틴트 리무버를 통해 슉슉 지워볼 건데요. 얼마나 잘 지워질지 기대가 되네요. 정샘물의 올틴트 리무버는 30ml 12,000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펌핑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한번 덜어내 보았는데요. 젤 타입의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흘러내리는 제형이네요. 살짝 발라보면요. 부드럽고 촉촉한 발림성을 느낄 수 있고요. 티슈로 샥 닦아내면 깔끔한 촉촉함이 남아 산뜻한 마무리를 해주는 리무버였답니다. 오늘 지워볼 제품은 락시크 어트랙션 메이크업에 사용된 하이틴트드 립락커 하이퍼매트인데요. 얘는 페미닌 로즈라는 컬러로 MLBB 컬러예요. 두어 립락커를 화장솜으로 살짝 지워낸 뒤에 물틴트 리무버를 조금 덜어서 슉슉슉슉슉 문질러줄게요. 그리고 화장솜으로 닦아줍니다. 생각보다 꽤나 깔끔하게 지워졌는데요. 그래도 약간의 얼룩이 남아있는 모습이네요. 이 얼룩도 힘주어서 빡빡 지워보도록 할게요. 빡빡빡 음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서 그런지 깔끔하게 지워졌네요. 자 이제 입술에 있는 틴트를 지워볼건데요. 손에다가 한 번만 펌핑하여서 입술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롤링을 해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자 이렇게 롤링을 하고나서 잠깐 기다렸다 지워도 좋지만 바로 지워도 괜찮아요. 저는 바로 지워볼께요. 꽤나 깔끔하게 지워지는 모습인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주름 사이에 남아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롤링을 해줄게요. 뿁뿁뿁뿁뿁뿁뿁 자 이제 지워볼까요? 너무 힘을 주어서 지우게 되면은 입술에 각질이 심하게 벗겨질 수 있으니까 살살 문질러주세요.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는 립락커네요. 좋은건지 나쁜건지 아무튼 깔끔하게 지워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꽤나 괜찮은 제품같아요. 여러분도 립틴트 어렵게 지우시지 마시고 이 올틴트 리무버로 지워보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음.. 입술이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고 촉촉하고 유연한 느낌이 들어서 편한것 같네요. 음.. 틴트를 잘 지우고 싶다면 정샘물의 에센셜 올틴트 리무버 오늘의 리뷰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잊지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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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